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. 보시면 아웃캐스트죠. 아웃캐스트 6셀 인데요. 2XB 에요. 아웃캐스트 6셀 2XB 는요. 여기 앞쪽에 나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. 안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뒤쪽 가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. 그래서 요게 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캐스트와 노토로스를 헷갈리시면 안되요. 딱 벗기면 깨끗하게 된답니다. OK. 자 아웃캐스트 2XB 전용입니다. 전용. 아이템번호는 잠시만요. OK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대 슬러시 8 아웃캐스트 하브스키드에요. 보시면 이렇게 따로 전용입니다. 전용. 전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1대8 아웃캐스트 전용으로 해가지고 확인 되겠습니다. 이렇게. V5하고 달라요. V5하고 달라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멍을 두개 놔야합니다. 요 부분이에요. 요 부분. 요 부분. 요 부분. 요 부분. 탈립이 틀리다는 부분. 알려드리면서 꼭 1대8 아웃캐스트는 2XB 용을 따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매하실 때 따로 선택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매하실 때 따로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. 구매하실 때 따로 선택해 주세요 Fahr umas